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가 재활용품을 자체 처리하는 공동주택 및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. 점검 대상은 380여 곳으로 군은 서울시와 협의 후 폐기물 자원관리사를 운영해 재활용 분리배출 점검 및 계도를 진행할 방침입니다. 쓰레기 다량 배출 집중지역 5개소를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폐비닐 혼임량이 많은 사업장엔 폐비닐 전용 봉투를 공급합니다. 아울러 관리소가 없는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재활용품 배출체계 확립을 위한 활동도 시행할 예정입니다.